음악 여러분들 수능시험이 끝난지 시간이 좀 흘렀는데 여러분들 아들 딸들 고3 수험생들 좋은 대학에 가기를 학수고대 바라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맞죠? 그래서 옛날에 어느 아들을 둔 어머님이 있었는데 외동 아들 7대 독자예요 그러니까 금이야 오기야 키울 거 아닙니까? 요즘은 학생들 정말로 금이야 오기야 킵니다 자식이 하나 많으면 두 명이니까 맞죠? 네 산에는 뭐가 최곱니까? 따라하죠? 산에는 산삼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새삼 밭에는 인삼 옳지 산에는 산삼 바다는 해삼 밭에는 인삼 인삼 밭에는 인삼 집에는 고3 고3이 최고예요 고3 엄마 내가 공부 안 한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일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과거 내가 안 왔지요? 우리 보살 넘어간다 지금 과거를 보러 간 아들이 있었어요 7대 독자 아들이 7대 독자 외동 아들이니까 엄마가 엄마 매일 부채임전에 100일 기도를 올리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했어요 우리 아들 잘 되려고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보내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00일 기도가 끝나는 날 한 95일쯤 정도 됐을 때 100일 기도 95일 차에 꿈을 꾸게 된 겁니다 항상 불안한 차에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건강도 이상 없애야 될 텐데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? 그래서 꿈에 아들이 딱 나타난 거예요 아들이 딱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다가 여러분 콜라병 있지? 콜라병 그런 병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다가 그 병이 떨어져가지고 병 주둥이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좋은 꿈입니까? 나쁜 꿈입니까? 나쁜 꿈입니까? 불길한 꿈 나쁜 꿈 아닙니까? 그래서 너무나 꿈이 불길한 꿈이라서 악몽이라서 새벽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주위 근처에 용하다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용하다는 분이 설명하기를 그 꿈은 틀림없이 아들이 한양에서 공부하다가 옛날에 말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? 설명 맞죠? 말을 타고 이제 다니다가 말에서 넘어져서 병 주둥이가 박살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머리 목에 해당합니다 목이 부러져서 크게 다치는 꿈입니다 하면서 해몽을 해주니까 그때부터 어머니가 식음을 전폐하고 불안한 거예요 진수성찬이 있어도 안 넘어가고 여러분들 자식이 잘되면 물만 먹어도 배부릅니다 설명 맞죠? 네 자식이 잘못되면 진수성찬이 있어도 안 넘어가요 네 우리 공학사의 법담선님의 스승님이신 해원큰스님이 요즘은 물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제자인 법담선님이 잘되니까 네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으로 근심 걱정어린 마음으로 길을 지나가다가 길에서 자기 다니는 절에 주지선임을 만난 거예요 이 법담선님처럼 열정이 강한 선임을 만난 겁니다 그 주지선임께서 아니 보살님 왜 인생의 고민과 걱정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괴로워하고 불안해합니까 이러자 그 보살님이 이제 자초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주지선임 사실은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의 모습이 병으로 바뀌어서 떨어져서 병 머리 부분이 박살나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이 동네에 사는 그 잘 보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목뼈가 풀어질 꿈이랍니다 어떻게 마음 편안히 기도가 되겠습니까 보살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장 지금 가서 그분께 가서 오른쪽 뼈 한 대 때리고 왼쪽 뼈 한 대 때리고 내 꿈 내놔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꿈의 해몽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꿈이 정말 좋은 꿈입니까 좋다 마다요 정말로 좋은 꿈입니다 그 말의 용기를 얻은 어머니가 그 꿈의 해몽 해준 사람들에 가서 들어가서 뭐 때문에 또 오셨습니까 시끄러워요 하면서 뺨 때리고 뺨 때리고 내 꿈 내놓으세요 그리고 어리벙하게 맞았다 아입니까 그 사람을 놔두고 와서 스님 꿈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꿈을 찾아왔으니까 제가 이제부터 꿈을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병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병 목부분이 박살이 없어졌습니다 병 목부분이 없어졌으면 병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좀 배우세요 병 우리가 병 목부분을 잡잖아요 여러분 병 목부분을 잡는데 병 목부분 깨지가 없으면 잡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병 목부분을 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바쳐야 되죠 그렇죠 바로 바치죠 그것은 아들이 틀림없이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가마를 많은 사람들이 가마를 바치고 장원급제를 할 꿈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나중에 떨어질 값에 기분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절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들은 장원급제 될 것이다 우리 아들은 술술 풀릴 것이다 우리 아들은 잘될 것이다 절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께 확신에 찬 기도를 했어요 법담선님이 확신에 찬 범을 하지 않습니까 확신에 찬 기도와 확신에 찬 연파를 한양에 있는 아들한테로 보내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집안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났을 때 멀리 떨어져 있던 아들 딸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 인생을 40년 50년 60년 살아오면서 한두 번쯤은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긍정적이고 밝고 희망찬 기운과 에너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아들이 두 달 후에 정말로 장원급제를 하고 주지선님의 꿈 해몽처럼 가마를 타고 거미환향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절대 긍정의 법칙이에요 입으로만 나는 긍정적인데 긍정적인데 하면서 부정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긍정이 아니에요 그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긍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정말로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석 달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가족들이 법담스림 말씀대로 법담스림 법문대로 가족들이 긍정으로 흘러가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진짜 절대 긍정의 법칙이에요 법담스림은 법담스림 운명이 절대 긍정의 법칙으로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맞죠 그걸 아시죠 하세요 하시